안녕 안녕 우와 우리 범베님 우리 가쿠은아 우리 민트 어서오세요 굿모닝 음 거기서 많이 보던 풍경인데 어서오세요 아 우리 범수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아 난 잠깐만요 안주사카 안녕 온주사카 안녕 온주사카 안녕 내 얼굴과 사진을 동시에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사진 괜찮네 반응이 좋군 음 아 잠깐 아 사진 보고 예뻐요 고마워요 뭐이 뭐이 동일인물이 맞습니다 동일인물 완전 맞죠 동일인물 똑같다 아 아 아 아 음 괜찮으니까 사진이 잘 나오는 거겠지 죄송합니다 우리 고추 고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방송을 어제 안 켜가지고 어제 안 켜가지고 어제 솔직히 말해서 진짜 토할 거 같은 거예요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았어 너무 토할 거 같아가지고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미요이 시시해 우리 미요이 다섯 개 우리 다섯 개 고마워 우리 미요이 감사합니다 사진학교 운동장 같은데 맞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저라고 사진 찍었어요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하게 오늘까지 쉬시지 오늘은 괜찮아요 내가 자꾸 방송은 불규칙해갖고 미안해 미안해 아 노래 내가 이거 업데이트 한 건데 왜 이렇게 안 좋아? 새 걸로 업데이트 한 건데 목소리 잘 들려요? 아 아 아 초등학교 어 초등학교 근교에 갔다가 사진 이렇게 찍고 그거 뭐지 놀이터에 있는 그거 뭐지 기구 같은 거 그거 타고 놀다 왔어요 4월달인가? 4월달에 찍은 5월달인가 찍었어 나아졌다고 무리하면 탈나요 언니 그냥 잠깐 어제 속이 좀 안 좋았어 탈나고 뭐 아프고 병나고 이런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진 다른 사진 다른 사진요 다른 사진 다른 사진 청순한 사진 청순 아 청순하다 청순 돋네 나 눈 왜 이렇게 빨갛지? 아무것도 없이 그 젤라님 인스타 하세요 네 인스타 하는데 잘 안해 자주 안해 솔직히 인스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리오님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여러분 목요일 새벽 안젤라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오늘 강가지 제가 5분도 5분도 넘은 것 같은데 안겠찾지? 내가 좋아하는 머리라고 오옹 이거 자연스럽게 붙잡은 머리 이런 스타일 좀 잘 어울리죠 어서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도 눌러주시구요 즐겨찾기도 눌러주시고요 자주 놀러오시고요 친하게 지내고요 에이쿠님께서 방송을 들쑥날쑥 중국 방송을 메인으로 해서 시청자 다 날라갔네요 그전에도 좀 그렇긴 했지만 그러게요 메인으로 한다기보다 저는 둘 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뭐 중국 방송에서 10만명씩 찍으니까 시청자 수에 더 미련이 없네요 170만 나와봤어? 안 나와봤어 말하지마요 우리 영어님 별풍성한게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엠투님께서 반묶음한 여자 그냥 좋아요 반묶음 되게 잘 어울리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둘 다 하기에 연약해요 맞아 세력이 딸려 힘들어 그래도 아프리카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틈틈이 그냥 두근두근 요즘에 새벽에 수다 떨면서 방송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안돼요? 생각해볼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 데이지님 어서오세요 우리 영어님께서 안질라님 제일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고마워요 감사해요 기분 좋다 예쁘다는 말은 들어도 들어도 안질리네요 얘 겁나 째려보고 있어 얘 겁나 째려보고 있어 귀여워 잠시 후에 댄스 타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암바시트 눌러주시고요 우리 스티퍼노님 어서오세요 우리 비어짱님 안녕하세요 새벽인데 또 이렇게 들어와 주시니 감사해요 새벽 늦게 방송하는데 들어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잠시 후에 댄스 타임 할게요 댄스 타임 오늘 뭘 가볼까 무슨 댄스 타임을 가볼까 새로운 댄스를 연습하고 싶어 새로운 댄스가 필요해 요즘에 좀 핫한 댄스 뭐가 있을까요? 핫한 댄스 뭐가 있을까요? 뭐 배우면 좋을까요? 너무 너무 근데 요즘에 그 춤들이 너무 어려 춤들이 너무 어려 고난이도의 동작들이 너무 하는 것 같다 난 솔직히 방송할 때 춤출 때 약간 대충 설공설공 포인트만 하는 스타일인데 요즘 그리고 너무 춤 잘 추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내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안젤라님 솔직히 남자가 레이타면 별로예요? 레이타가 뭐지? 레이타가 뭐예요? 레이타가 뭐예요? 나만 모르는 건가? 레이타가 뭐지? 나만 모르는 건가? 레이타가 뭐지? 레이타가 뭐지? 나만 모르는 건가? 레이타가 뭐지? 아 레이 타면 별로야 헐 오해했네 나는 뭔가 게이 레이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별로냐고 그런 줄 알았어 헐 아니 뭘 타느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그리고 나 차 있는 여자야 나 차 있는 여자야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데 어떤 놈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이 좋아야지 레이 레이가 뭐더라? 네모나게 생긴 거 그래 레이 레이 몰라 솔직히 나는 내가 운전하니까 별로 차는 신경 안 쓰는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레이 레이 차가 무슨 상관이야 남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도 차가 있기 때문에 내 차 타고 다니면 되지 레이 타는데 이카르시스님 어서 오세요 솔직히 내 차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그리고 레이 그거 경차 아니에요? 조그만 거 뭐 기름값도 안 들고 줬겠네 뭐 기름값도 안 들고 줬겠네 실내 공간 진짜 주기? 오 차가 남자를 차을 보고 만나지는 않는 것 같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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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좋은 차 타고 사랑하는 남자가 돈 많고 이러면 좋지만 솔직히 그거 뭐야 벤츠 타고 빔 더블 타고 할부 해가지고 허세 부리면서 실제로 월세 살고 월세 사는 것도 좋은데 허세 부리는 꼴비기 싫어 그런 것보다는 남자가 레이 타면서도 성실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차 없으면? 차 없으면 내 차에 기름을 넣어 주든가 내 차에 기름을 넣어 주든가 몰라 내가 운전해야 돼? 나 피곤한데 아씨 어떡하지? 그래도 사람이 괜찮으면 일단 태워봅니다 일단 태우고 일단 태워가지고 괜찮은지 좀 보다가 아 몰라 아 몰라 차가 가까이 있고 차가 뭐가 중요하니까 나 피곤해 나 피곤해 나 피곤해 나 피곤해 나 피곤해 나 피곤해 옛날에 어 맞아 몰라 그건 뭐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차 차 이런 것도 솔직히 나 옛날에 진짜 차 여자들이 진짜 그거 있잖아요 왜 무슨 국내 차 외제 차 그 여자들이 차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트럭 그리고 작은 차 진짜 그 정도만 알았지 차에 대해서 진짜 몰랐어요 차에 대해서 완전 관심도 없었고 제가 레이싱 모델이지만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아 그냥 외제차구나 아 그냥 그냥 큰 차구나 내가 싫어하는 차는 그거예요 그거 뭐지 좀 약간 큰 차 뭐지 너무 큰 차 그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자동차보다 큰 차 그거 뭐라 그러지 아 그건 별로 안 예뻐서 왜냐하면 안 예뻐서 난 조금 조금 그 귀여운 차죠 지프 뭐 그런 거 SUV 어 맞아 SUV나 막 큰 차 있잖아요 아 그런 차 옆에 있으면 주차할 때도 되게 자리 좁아지고 짜증나요 뭐 걔들 자리 너무 많이 차지해 뚱뚱해 별로야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봉고차 봉고차 봉고차는 모르겠다 내 친구가 옛날에 그런 차를 사고 싶어 했어요 지프인가 뭔가 큰 차 있잖아요 남자들 타는 거 그런 거 사고 싶으면 진짜 이해 안 갔어요 안 되려면 참 못하세요 녹차 녹차 옥수수 수염차 안 웃기지 차도 안 웃기죠 나중에 자기 전에 딱 눈 감아서 생각하면 되게 웃기다 봉고차 봉고차 웹수수 수염차 보급차 웹수수인 ㅎㅎㅎ 아는 잘가요 웹수수님 잘자요 내 꿈까 ㅋㅋㅋㅋㅋ 예쁜 척 해주세요. 나 지금 하고 있는건데 예쁜 척 하고 있는건데? 눈치 안좋아 나 오늘 앞머리 잘랐어요. 못 느꼈어요 여러분? 나 앞머리 잘랐어요. 오빠 나 뭐 달라진거 없어? 눈치 안좋아도 되는데 이런거 빨리빨리 캡치 해야돼. 머리 안 잘랐어. 앞머리 잘랐네. 오 따뜻해요. 이쁜데? 머리 잘랐어. 여신상이네. 오예. 야하님 어서오세요. 약간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치? 살짝 잘랐어요. 살짝 요만큼 잘랐어요. 내 얼굴이 쌩얼이네. 쌩얼이네. 오랜만에 방송 해 주세요. 아닌데. 나 오랜만은 아닌데 계속 했는데. 우리 쪼코 안녕. 슬슬 댄스 타임을 한번 땡겨볼까요? 여러분 추천 다 하셨나요? 댄스 타임을 슬슬 한번 땡겨볼까? 쪼코에 시험 잘 쳤어? 정교 3등 했어? 정교 3등 했어? 카톡? 카톡? 카톡 공개되냐고? 미친 거 아니야? 카톡이 왜 공개되냐? 안 되지 당연히. 지은이 카톡은 카톡? 카톡이 왜 공개되냐고? 그녀의 공개되냐고? 정교 3등 누구랑 놀지? 나 그럼 매니저 누가 봐주나? 우리 민트 휴가 가면 나 약간 이렇게 가리니까 더 예쁜 것 같다 자, 같이 가려고요 집을 위해서 하는 시간 좋아, theres probably Debbing 시작 5년 전 그냥 안 아는 것 같다 맨 다닐 저게 잘 쓰게 된 것 같습니다 프라잉 세탁이 갈까요 말까요? 반응이 없어 싫어? 하지 말까? 하지 말까? 그냥? 언제 춤춰요? 몰라! 아 몰라! 악마 뭐래! 조금 더 갈리면 좋을 듯 갈리는 게 뭐지? 아 더 가리면 좋다고? 갈까 말까? 무슨 하고 싶어서? 나? 어떻게 알았어? 들키면? 아 내심이 아니고 댄스 타임 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지네 없지 않네 춤 보고 보고? 삽바 보고? 진짜? 알까? 또 막상 또 가자고 하니까 또 부끄럽네 또 반응이 또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데 별풍선 수 없이 다니는 별풍선이 고맙습니다 또 부끄럽네 갑자기? 갈까? 오케이 알았어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댄스 타임 어디 보자 여러분 추천 다 누르셨나요? 추천 다 누르셨으면 페이스를 어디 보자 위아래 유아래 할까? 오케이 토요일 날 페이스북 토요일 날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아래 할 거야.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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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꽃댓이 암마 경고. 우리 너만의 킹님 어서오세요. 비엑사이디 위아래 하겠습니다. 박수! 비엑사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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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건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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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난 왜 넌 주 넌 don't you know 확신하게 내게 맘을 보여줘 왜 넌 주 넌 don't you know don't you know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아래. 위 위아래. 형 위아래. 위아래. no no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박 대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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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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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쫌 쩔어있어서... 이거... 사장이 안 먹은 게 아니고 다 지워졌어. 쌩얼 쌩얼. 쌩얼이야 쌩얼. 본의 아니게 쌩얼 방송하고 있네. 단추! 단추! 추운데... 모자 예쁘다. 우리 겟주인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겨드랑이 좀 보여주세요. 뭘 자꾸 보여달래요 진짜. 일단... 내가... 노래 한 곡 부를게요. 뜬금 노래. 왜냐 내가 부르고 싶으니까. 아이유 노래. 아이유 노래. 내 너를 몰라 너를 원랫도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날 싫어 뭔구냥 몰라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빠른 것도 날 싫어 너는 사랑을 바라지마 그건 좀 곤란해 진짜 사랑이란 건 서로 느낌이라는데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조금 더 기다려 진짜 사랑한다면 두 번 더 잡아주겠지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다른 것도 날 싫어 나를 만나 찾고 너는 나를 찾아도 나는 너를 몰라 너를 만날 수 없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건 문근이 형 노래인가요? 문근이 형도 부르고 아이유도 부르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배고파 만날 수 없잖아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넌 그렇게 생각해 넌 못하는 것도 날 싫어 넌 사랑을 바라지만 그건 좀 몰라네 진짜 사랑이란 건 서로 느낌이라는데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조금 더 기다려 진짜 사랑한다면 조금 더 찾아주겠지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빠른 것도 날 싫어 나를 만난다고 너는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몰라 너를 만날 수 없잖아 난 날 수 없잖아 86점 잘 나왔네? 뭐라고? 흐느끼는 창법이라고? 흐느끼는 창법 뭐야? 흐느끼는 창법 뭐야? 옹알옹알 했어? 내가? 내가? 아닌데? 되게 지르는.. 지르는 창법인데? 되게 지르면서 불렀는데 지금? 못 느꼈어요? 진성! 복식! 배에 힘을 주고 복식으로 부르는 스타일인데? 시끄럽네요 뭐지? 우리 미니 블랙! 헐! 미니 블랙 노 리 트위진 별봉사 86개 고마워 우리 미니 미니 뭐지? 이거 왜 나왔대? 우리 매니저로 별봉사 86개 고마워 어! 미니 블랙이었어! 어! 미니 블랙이었어! 시시 미니 블랙 시시 미니 블랙 이거 뒤에 호응이에요 요 샹 오케이? 리 리더 윙즈 리더 윙즈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나 아는 중국애야. 중국애. 우리 중국팬이야. 시시. 86점. 아 86점 나왔다고 지금 별풍선 86개 준거야? 헐. 대박 사건. 부끄럽네요. 좀 부끄럽네요. 게이들 오늘 아까 계속 0점 나왔는데? 게이들. 100점이 나왔어요? 100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00점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기계가 좀... 꾸져가지고... 100점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 아 우리 페인님 어서오세요. 페인님 오랜만이에요. 뭐 했어요? 잘 지냈어요? 페인님. 100점 양심이 있으셔야죠? 크크. 웃음이 나오냐?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와? 양심? 죽을래? 미유. 미유. 미유, 빠오빠오. 미유, 빠오빠오? 1 더하기 2는 기요미. 감사합니다. 기요미 좀 해야겠다. 기요미, 기요미. 초코맛 비누 조각 시켜놓고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 오빠하고 나하고 꿍꿍 바로 손바닥 위에 예쁜 맙서를 하죠 한눈팔지만 누가 뭐래도 니꺼 나 살 조금 빠진 것 같아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백끼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일덕이는 귀요미 일덕이는 귀요미 삼덕이 담아 귀요미 이끼귀요미 5더기 5도 귀요미 6더기 6은 귀요미 난 귀요미 3더기 6 그래요? 살이 조금... 너무 말랐어요? 나 그거 좋아 그 말 듣고 싶어 너무 말랐어요 이런 말 듣고 싶어요 복근이 미선명 복근이 있나요? 복근이 있잖아 복근이 있나요? 복근이 있나요? 오늘은 들어오잖아요 복근이 있나요 안하네? 복근 보여주세요 안하네? 이렇게 팔이 빼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팔 하나 되게 두꺼운데 팔 하나 다리 두꺼운데 이봐 이봐 이게 다 살이에요 빼야돼 이렇게 다 빼버려야돼 보이려면 그 입술 남고자 3더기 2더기 uck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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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끼 귀요미, 이끼 귀요미 따덕이 다독, 귀요미 오덕이 오덕, 귀요미 육더기 육은 귀요미, 난 귀요미 한눈 팔지마 누가 뭐래도 내꺼, 내꺼 다른 여자랑 말도 적지만 안 믿어 요즘 운동도 하거든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좀 적게 먹으려고 하고 원래 제가 밥을 반 그릇만 먹었었는데 요즘에 깨서 한 그릇을 뚝딱 먹다가 요즘 다시 정신 차리고 밥 반으로 줄였어요 미치겠어 식욕이 겁나 돋아가지고 요즘에 조금 소식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팔 조금 빠진 것 같다? 조금 근데 거의 몸무게는 거의 그대로인데 복근이 훨씬 잘라 고마워요 제가 원래 평생을 운동을 안 했었는데 요즘 운동하면서 복근 운동도 좀 하고 있어요 복근 운동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복근 운동 할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복근 운동 복근 운동 자꾸 왜 시키는지 몰라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어떻게 엄청 오랜만이시네 어서오세요 댄스 언제? 아 내가 방지에 댄스 써놨구나 아까 댄스 했는데 잠깐만 우아하게 문드려줘 랄랄라 나 말만 하지 말까 느껴지게 우아하게 날 봐 커 봐 또 두 번 봐 한 번 지나치고 등을 떨려 저 다 봐 트와이스 커다라도 항상 빛나 하지만 누가 숨길 빛나 낮은 신발 신여도 갇히는 하이 머릿속에 네 영화 속 끝들 날아 아 나도 이런 춤 추고 싶은데 이런 춤 너무 어려워 복근 운동 어떤 거 하세요? 뭐 윗몸 일으키기? 어 복근 운동 그거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장난 아닌 게 이렇게 어 이거 보여줄까? 이거 되게 힘든데 이거 되게 되게 힘든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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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버티는 버텨야 돼 1분 동안 버티기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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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추해서 못하겠다 그거랑 뭔가 뭔지 알겠어요? 트랭크? 트랭크? 그게 뭐야? 나 이름은 몰라요 트랭크? 그거 이름은 뭐 플랭크? 이름은 몰라요 1분 동안 버티는 거랑 어 귀여워 tet 다 두어가지고 봐봐 어떻게 여기 바닥에 눈 더런데 아까 청소를 하긴 했지만 만나 시작하기 싫어 쉽지 않은 여자 그게 나인걸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까지만 들어.. 목만 들어 올리는 건데 몸 전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목만 일으켜요 목만 뭔 말인지 알아? 이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윗몸을 전체 왜.. 어렸을 때 체력장 할 때처럼 체력장 할 때처럼 막 몸을 다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만 일으키는 거예요 목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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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여기랑 또 여기 아랫배에도 하는 거 있는데 진짜 죽을 거 같아요 진짜 죽을 거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몸무게는 진짜 그대로거든요 몸무게는 거의 많이 변화가 없는데 좀 살 빠진 것처럼 보이네 우리 빵탱이 돌키님 스티커 온 게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운동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운동을 배우니까 근데 재밌네요 나름 이제 비키니도 입어야 되고 노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눈아 저 내일 포경 수술하는데 응원에 한 마디 해달라고? 내일은 내 방송 오지 마라 빨리 일찍 자라 내일 내 방송 오면 큰일 난다 혼.. 혼쭐이 날 줄 알아요 혼쭐이 날 줄 알아 아 내일은 내 방송 오지 말고 빨리 자 알았지? 응원이라고 해줄 건 없고 해줄 말은 너한테 해줄 말은 그것밖에 없네요 촉촉하자님 어서 오세요 허리 사이즈야 허리 사이즈는 모르겠는데 20 20 20 20? 몰라 20 아 20 2 플러스 모르겠다 모르겠어 휴지 다섯 칸으로 되냐고요? 한 칸으로 돼요? 지루해진 너에게 난 얼음처럼 쥐 오래서봐 루즈의 뻔한 사랑이 돼 보이스 보이스 네 가슴속에 봄봄 비트롭 그때 밖에 굳지마 까다롭게 나지마 아직 서툴을 뿐이야 아 됐어 뭐 이렇게 허리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래 흐흫 22가 사람 허리 22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안 재봤어요 솔직히 확실하게 몰라 22는 아닌 거 같아 22는 너무 미친 거 아니야? 22는 아닌데 가슴이 사이즈가 있는데 23 A4 용지에 허리 가려져요? A4 용지고 이거 A4 용지 3 연기 22는 222 222 222 222 232 232 232 234 232 232 232 242 242 242 242 242 252 그리고 지금 이게 뭐지? 잘 안 보이네. 잘 보인 날 있고 잘 안 보인 날 있어요. 오늘 잘 안 보이는 날이네요. 중국 애들 최근에 A4 용지로 허리 가리다 인정하던데 진짜? 그건 또 나 하는 거 보고 따라 하는 거구만. 아닌가? 모르겠다. 용지 Lions 공사 숨어있어야지 숨어있어야지 복근 보여주면서 왜 숨 참아야 안 찬대 숨 참음이래요 숨 참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원래 솔직히 말해서 복근 운동 같은 거 따로 안 하는데요 복근 운동 같은 거 따로 안 하는데 약간 배에 원래 힘을 좀 주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 평소 습관 평소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여러분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달구지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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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입니다 달구지오빠 달구지오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달구지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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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곡 부를까요 노래 한 곡 부를게요 부르고 싶으니까 슬피몸에 가시오 자꾸 아파하면 또 흔적거리라 결국 입을 막고 너를 불러 Oh yeah I'm so sorry 울지 말라면 다시 나 늦게 제발 잡을 손에 놓지 마 Oh yeah I'm so sorry 내 맘은 점점 멀어질 때마다 새까밖에 다 들어가잖아 이 나쁜 남자야 난 못된 남자야 난 사람만 너만 바라보고 사는 나 착한 여자야 착한 여자야 가면 어떡해 떠나면 어떡해 너무 차가워 싫어 다른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는 뭐 그댈피지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